안녕하세요 강산드리 입니다 오늘은 산드리가 이 김밥 김을 이용해 가지고 새콤달콤 맛있는 김장아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밥 김 10장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김장아찌는 돌김 같이 얇은 걸로 하면은 다림장을 부었을 때 금방 퍼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꼭 김밥 김을 이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혹시 김밥 싸고 하다가 남은 김 있죠 그래서 오래되서 냄새난 것도 살짝 후라이팬에 구워주거나 아니면은 양념을 하실 때 맛술을 한 두 수저 정도 넣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김을 이렇게 저는 구워서 사용을 할 건데요 김을 이렇게 한번 구워주면 김 특유의 비린내도 잡아주고 또 김장아찌를 만들었을 때 쫄깃한 맛도 더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워서 사용을 할 거고요 이렇게 두 장씩 구우셔도 되고 한 장씩 구우셔도 되는데 어쨌든 김이 파랗게 될 때까지 구워서 준비를 합니다 구워진 김은 이렇게 길게 가로로 한번 잘라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삼등분으로 잘라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제 다림 장을 만들 건데요 먼저 물을 종이컵으로 한 컵을 넣고요 진간장 4분의 1컵도 넣고요 물엿도 4분의 1컵을 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의 비린내를 잡기 위해서 맛술을 듬뿍 한 스푼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간을 한번 보신 다음에요 자신이 교회에 맞게 물엿이나 아니면은 간장을 더 가감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살짝 끓여줍니다 자 이제 이렇게 끓기 시작했는데요 간장물이 끓기 시작하면 바로 불을 줄이시고 한 2분 정도만 더 졸여주시면 됩니다 졸여진 다림 장은 이렇게 완전히 식혀주시고요 식힌 다음에 이제 통깨를 듬뿍 2스푼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그릇에 담아 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릇에 담으실 때는 김을 2장 넣고 양념장을 한번 끼얹고 또 김을 2장을 넣고 양념장을 끼얹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드실 때 이게 2개씩 똑똑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또 한 장씩 놓는 것보다 2장씩 이렇게 놓는 게 나중에 드실 때 식감이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릇에 담아줍니다 자 이제 김을 다 담았는데요 이렇게 남은 다림장은 김 위에다 이렇게 듬뿍 끼얹어 주시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김이 수분을 흡수하니까 처음부터 다림장이 너무 작으면은 김이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꼭 여유 있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충분하게 다림장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시간 정도가 지난 모습인데요 자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이렇게 2장씩 똑똑 떨어지면서 정말 새콤달콤 맛있는 밥반찬이 되는데요 이거는 어린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르신들도 좋아하고 누구나 다 좋아할 수 있는 반찬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김밥 싸고 남은 김이나 아니면은 특이한 반찬이 생각나실 때 한번 해서 꼭 드셔보시고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많이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이상 강산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